아 근데 저는 한 젠비까지 너무 좋은데 이건 돌풍달 갑시다 젠비까지는 살짝 핸디캡은 있어 저게 야수 쪽으로 가면 진짜 좋은데 야수 쪽으로 안 풀리면 그것도 또 묘한 매력이 생기죠 야호 돌아왔구나 안전하게 그리고 신나게 즐기고 와 수분을 보충해 승리도 챙겨 아직 뒤집을 수 있어 죽어도 못 이긴다 이 퀄리티로는 직살이 못 이겨 아 그리고 넌 퀄리티로는 못 찾았네 이렇게 할까? 이렇게 이렇게? 이렇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번 거는 어차피 제가 악마 루트를 탔기 때문에 동굴으로 가겠습니다 어쨌든 업은 소중하기 때문이죠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래도 이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야 오우 좋아요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본인이 약한 거 아니야 아 이거 야 이건 미쳤는데 아 근데 이게 세다 이거는 좀 쟁여둡시다 솔직히 이거 안 터져도 상관없거든 이게 터져도 상관없어 어차피 내가 세 쟤나 카리스마 있어 쟤나 카리스마 있어 싸움방이 벌어질 거야 자 이케 마쇼 난데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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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좋고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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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겠습니다 아 이감사 이감사 이 어딨 이거 계속 업합시다 도 Sé 아 이거 재밌겠는데? 아 이거 재밌겠는데? ㅇㅋ 오케이 아 이거 재정비를 좀 해야되겠다 아 근데 이게 의미가 없긴 해 어 이게 의미가 없고 그냥 이러고 이게 합쳐진다고? 아 그냥 잠깐만 우선 맥은 맥은 들고 있어야 된다 맥은 들고 있어야 되고요 널 승리로 이끌 하수인을 골라 다시 돌아가렴 겁없는 하수인 야 그래도 이거 황금을 만들었네 별 의미 없죠 저한테 그쵸 아 잔넨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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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뺍시다 오케이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 하수인 덕분에 승리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질 거야 야 이거 영어 먹으면은 어떻게 돼요 아 그나마 스테이 있는 거 먹었다 이건 아이언포지 잘 풀리고 있네 와 와 와 와 ㅋㅋㅋㅋㅋ 어우 좋아요 뒤에 있는것 좀 어떻게든 처리해주시지 않으십니까? 1,2,3,4,1,2 1,2, 오호! 아이씨, 서로 파밍이면 별론데 다시 한번 원투 아니 한 번 더 치고 원투 원투 잽잽이 잘 가야 되는데 자리우스님께서 당신에게 미소 짓게 어이씨 저걸 먹었네 엔펙트 아휴 나와던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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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전망테크인데 야 진짜 1도 안 건드리는구나 아 진짜 역겹다 가시고요 아 이거 빨리 잘라야 돼 그리고 저거는 진짜 맥이랑 개구리랑 같이 쓰면 안 돼 둘 중에 하나만 가야 돼 악마 기계 기계야? 기계는 이걸 빼야지 음 음 음 ㄷㄷ 아아~~ 야개야개 아아~~~ 안죽었어 자아 이제 생각을 합시다 얘 이거 방울배 하나 들고와갖고 이제 메칸생 해야되고 다시 돌아가렴 겁없는 하수이나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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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돌아가렴 겁없는 하수이나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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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흥 흐흐 흐 흑 흑 흑 흑 roffen 흑 흑 지네 이거를 너무 보는데 버벅거리지 않니? 얘네들 진짜 아 근데 이게 좀 쎄 너 그냥 빼자 어우 좋아 나름 잘 들어갔어 그러믄 쪼뽄디 아 진짜 잘 먹었다 아 진짜 잘 먹었다 1등이야 1등 끝났다 끝났다 너는 못 뚫는다 너는 이제 아 역겨워 아 완벽했죠 아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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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마의 끝이야 아 아 진짜 오후 이ے 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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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